일단 2학기 때 뭘 할지 잠깐 살펴보면요. 7과 8과 남았고요. 7과 8과는 다 5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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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형식입니다. 7과 8과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빡세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문법 문제를 덜 틀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태 파트 혹시 시험 파트 여기에 풀어왔나요? 안 풀어왔죠?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오시고요. 풀어오고 나면 그때 풀이하도록 할 겁니다. 페이지 24쪽일 거예요. 78쪽이네요. 78쪽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고요. 비교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0입니다. 비교 파트 좀 하다가 끊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포커스 52까지는 문제풀이까지 다 해설해 드렸죠 포커스 53부터 원급 비교 설명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급 비교는 이미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투란도트에서 지나간 거예요 as cold as ice 할 때 얼음처럼 차가운 이런 표현이 원급 비교다 다 지나간 문법이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써있는 설명을 먼저 읽어보면 원급 비교는 비교하는 대상의 정도가 같음을 나타내며 나는 키가 엄마만 해 엄마랑 나랑 키가 비슷해 나는 너만큼 똑똑해 뭐 이런 거라든지 난 너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름처럼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사용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좀 더 배웠습니다 더 배웠던 내용들 자 그래서 형태는 as fast as as cold as ice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그래서 my brother is as tall 나의 brother가 만큼이나 키가 큰데 나의 아빠만 하다 아빠 키 180인데 우리 형도 180 정도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형의 키가 아버지랑 비슷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my 됐습니까?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을 비교 표현으로 표현하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많았다 my brother is 180cm and my father is 180cm too 이런 문장을 비교 표현으로 하면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t이 들어갔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not이 들어갔을 때는 얼음만큼 차갑지 않은 이란 표현의 옵션이 두 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얼음만큼 차갑지 않은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고 cold as ice, not as cold as ice 할 수도 있고 또 cold as ice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not 뿐만 아니라 never 일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ever 일때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건 riding a horse is not so easy as you think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말 타는 것은 만큼 쉽진 않다 누가 생각하는 만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승마는 네 생각만큼 쉽진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so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승마는 네 생각만큼 쉽진 않다 running a horse is not so easy as you think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갔을 때 어떤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까? 비교급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승마는 네 생각만큼 쉽지 않다 라는 말을 비교급을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 승마는 더 어떻다 뭐보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승마는 더 어떻다 가 됩니까?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봅시다 승마는 더 어떻다? 더 어렵다 뭐보다 네 생각보다 그러면 그 애를 영어로 표현하면 더 어렵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네 생각보다? 비교 표현 전체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표현을 공부하면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비교 표현에서 비교라는 문법의 마무리는 뭐냐 하면요 원급 비교든 비교급 비교든 최상급 비교든 이 비교라는 모든 문법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같은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교라는 문법의 최종 목적지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왜 그게 최종 목적지냐 하면요 지금 봤다시피 이지의 반대말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휘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라는 문법의 완성은 뭐 비교 뭐 나중에 어차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지만 미리 비교라는 문법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얘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되어야 되냐 그 어떤 다른 산도 에벨산만큼 높진 않아 이거 똑같은 말이고 그 어떤 다른 산도 에벨산보다 더 높진 않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게 학습 준비가 돼야 되는 게 그게 비교라는 문법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지금 비교 파트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비교 파트는 비교라는 문법을 그냥 단순히 원급 비교가 뭐다 비교급 비교가 뭐다 최상급 비교가 뭐다에서만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들 이런 방법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뭐 앞으로 할 거지만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표현을 일단 뭐 이거 이걸로 해볼까 이 표현은 어떻게 되냐 Mount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는 최상급을 가지고 최상급을 표현한 거야 근데 얘는 뭐를 가지고 최상급 표현한 겁니까 비교급으로 내용은 최상급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no other mountain is as high as no other mountain is as high as mountain 이렇게 해도 내용은 에베산이 제일 높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적으로 원급인데 원급 가지고 내역은 최상급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뭐 얘도 비슷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에베산이 더 높다 해 놓고 그 비교 되는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 또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하면 내용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비교급인데 내용은 최상급이 된다 비교급 표현은 다양한 방법으로써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히는 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표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 어... his... his house is larger than her 이런 표현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를 맞게 해주려면 알파벳 한 개만 딱 써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했더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비교 표현에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비교가 가능한 대상끼리 비교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Riding a horse is more difficult than you think하고 Riding a horse is not so easy as you think하고 같은 경쟁이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어려운 오유는 음 음 음 음 음 음 그쵸? 뭐 comfortable도 다 아는거고, sour도 알고, bitter도 알고 그쵸? sweet도 당연히 알거고 그쵸? 과학에서는 맛이 아니라지만 언어적으론 맛이죠 그래도 알거고, 같은 말은 뭐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빠트린거 이런것도 있죠 다 아는거죠? 이 중에 모르는거 있으면 써놨다가 무슨 뜻일까 조사해 오세요 다 알죠? sour, bitter, sweet, spicy, hot, salty 다 아는 단어죠? 남시간에 물어봐도 되죠? comfortable, 반대말이 뭐였더라 라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near의 반대말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f로 시작하죠 뭐 danger러스 반대말 알거고, s로 시작하죠? 선생님 뭐 이런거죠? 왜 자꾸 공부해오라 하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비교 표현의 최종 목적지는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형용사나 부사의 반대말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그는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 여기에 valuable이 나오는군요 valuable valuabl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주최? 가치? 가치? 있다 있다? 우리가 문법은 선생님이 이 책을 순서대로는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순서대로 하는데 근데 내가 순서를 꼭 지키고 있는 문법이 몇 개는 있어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파트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문법은 하고 가야 돼 우리가 비교라는 파트를 하기 전에 다뤘던 챕터의 제목이 뭐였더라 형용사와 부사였습니다 야 이 자리 어떤 시자리야? 어디 시자리야? 막 했었던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전 챕터에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챕터의 제목이 형용사와 부사야 그럼 내가 다른 문법은 뭐 굳이 뭐 순서를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만 비교라는 파트를 하기 전에는 꼭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를 다루어야 되겠지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우리 비교라는 거 봅시다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키가 크다 그렇죠? 아니면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다 그렇죠? 난 너보다 더 빠르게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비교잖아 비교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품사가 다 뭐예요? 형용사와 부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다시 물어볼 거예요 valuabl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이겠죠 그렇습니까? 가치? 가치는 이겁니다 가치는 values values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54 비교급 최상급 비교 비교급 비교랑 최상급 비교를 원래는 따로 나눠 놔야 되는데 한 챕터에서 다 다뤄버리겠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그래머 타파 몇 권이고? 2권이죠 따로 다뤄던 건 몇 권일 때다 1권일 때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 때도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런 거 배웠습니다 한 번 더 할래니까 따로 그렇게 내용이 한 번 배웠던 거니까 그렇습니까? 같은 얘기 반복되는 건 생략하고 오케이 그래서 비교급 비교는 두 사람이나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할 때 쓰며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사용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형용사나 부사 그러니까 비교급 비교급은 뜻이 더 어떤 아니면 뭐예요 더 어찌 이렇게 해석하면 더 뜨거운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죠 비교급이 도대체 뭔데? 라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기를 이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 보고 싶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더 자기보다 잘하는 거 같으니까 야 비교가 뭔데? 비교급이 뭔데? 더 어떤 더 어찌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가진 애들이 비교급이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뭐 얼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거 뭐 톨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이죠 톨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이고 얼리 같은 거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핫 같은 경우도 좀 다르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페이머스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지고 자 톨 독기 큰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얼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몇 학년 때 했던 거다? 1학년 때 했던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여기 앞에 설명 보면 두 사람이나 두 개의 사물 그러니까 뭔가 A하고 B가 서로 어떻다고 얘기할 때는 비교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있을 때는 비교급으로 안 되나요? 이건 수학 공식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비교급의 의미가 더 어떤 더 어찌라는 뜻을 갖고 있지 그러면 셋이 들어갈 수가 없어 셋을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A는 B보다 더 어떻다 또는 A는 B보다 더 어찌어찌 한다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지금 두 개의 사물이나 두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두 개의 사물이랑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에도 똑같다? 여기 내용이 없는데 원급 비교도 마찬가지 A하고 B밖에 비교 안 돼 왜냐하면 원급 비교는 뜻이 뭐야? 뭐뭐? 만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A는 B만큼 어떻다 또는 A는 B만큼 어찌어찌 한다 이 때문에 원급 비교하고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의 문법적 공통성은 뭡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같네 자 둘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 어? 그럼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이 되나? 자 최상급 비교는 당연히 셋 이상 비교가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규진이 네네만에 몇 명 있어? 23명인데 그중에 제일 키 큰 애가 있을 거고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최상급 비교는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장 어떻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명 중에서 가장 어떻다 1000명 중에서 가장 어떻다 3명 중에서 가장 어떻다 가 되는 거죠 2명 중에서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2명 중에서 누가 더 어떻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얘들 둘이 서로 비슷하다고 얘기하든지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언어라는 게 자체가 그래요 우리 말이든 영어는 이건 똑같아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것만큼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는 뭐 이거랑 저거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더 라는 말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저거보다 더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랑 저거랑 this랑 that을 비교하는 거지 거기다가 또 다른 걸 뭔가를 끼워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는 하지만 최상급 비교는 누구누구 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 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급 비교 설명 먼저 볼까요? 최상급 비교는 그래서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와는 다르게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쓴다 둘을 비교할 때는 최상급을 안 한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상급의 의미가 이번엔 뭡니까? 가장 어떤 아니면 가장 어찌죠 그러면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가장 키 큰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아무 문장에 하나 안 들어가 그래서 뭐 지환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만약에 뭐 니네 반에 지환이라는 애가 있고 걔가 가장 키가 크다면 그리고 니네 반 애들이 23명이라면 23명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얘기한 거니까 셋 이상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나랑 지환이의 키를 비교하는데 지환이는 나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 지환이는 나보다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 물건은 저것보다 더 비싸다라고 얘기하지 이 물건은 저것보다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원급 비교로 이 물건과 저 물건은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물건은 저 물건과 가장 비슷 이렇게 가장 가격이 비슷 이렇게 우리말로 억지로 될지 몰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어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 원급 비교 둘 비교 둘이 비슷하다고 비교급 비교 얘랑 얘랑 비교해서 저울이라 저울이라고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들어있으면 된다 저울처럼 비교하는 게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 저울처럼 알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최상급 비교는 뭐? 가장 눈에 띄는 하나를 골라내는 거야 이렇게 제일 키 큰 놈 이렇게 그러니까 셋 이상 비교가 되는 거죠 어 얘가 가장 키가 크네 연필이 스물 뭐야 연필이 열두 자료가 했어 그중에 딱 세워놓고 보니까 얘가 가장 키네 더 롱기스트 열두 개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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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네 그러니까 최상급 비교는 당연히 셋 이상 비교가 되는 거죠 이거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better than this that is that is better than this 저게 이거보다 더 좋아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 earth is bigger than the moon 하고 있죠 지구가 달보다 더 크다 알겠습니까? 지구가 달보다 더 크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했고 the the earth is bigger than the moon 하고 똑같은 표현을 the moon이 주어가 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말로 이럴 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자 달은 그쵸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달은 지금 만큼 크지 않다 라고 하고 싶으면 the moon is not as big as the earth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the moon이 주어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big의 반대말이 뭐니까 small이니까 the moon is smaller than the earth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cf 비교 비교 또는 주의라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 훨씬 이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5종 세트라 그래요 그래서 훨씬 5종 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much, far, still, even, a lot 그리고 very나 very 또는 so는 쓸 수가 없다 very나 so는 쓸 수가 없다 선생님 책에 없는 so는 왜 말하십니까? 자 날씨가 매우 추우면 우리가 뭐라고 하거나 it is so cold 라 하거나 it is very cold 라고 하죠 매우 춥습니다 it is so cold it is very cold so나 very 뒤에는 얘를 보고 무슨 급이라 그럽니까? 원급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so나 very는 원급의 정도가 심하다고 얘기할 때 그냥 춥다 할 때는 it is cold인데 매우 춥다 it is very cold it is so cold 근데 어제 오늘 여긴 today로 바꿔서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춥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today is much colder than yesterday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very나 soul을 남겨 둬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much의 뜻을 이제 몇 개를 알게 되는 거냐 세 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만난 much는 much money 할 때 much죠 그래서 그때의 뜻은 많은이죠 그렇죠 그 다음 뭐 비슷하게 배웠는데 thank you very much 할 때 쓰일 수 있죠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의 뜻은 많이 라는 뜻이죠 그렇죠 많이 라는 뜻을 가지는 여기 또 있네 그렇죠 많이 라는 뜻이죠 thanks a lot 해도 되죠 a lot of 는 많은 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a lot of money a lot of books 이렇게 쓰지만 a lot of books 라고도 안 하죠 많이 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a lot은 많이 라는 뜻으로써 much의 두 번째 뜻과 같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 lot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다 훨씬 이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much better much better much better가 맞아요 so better가 맞아요 이 말 하는 거죠 어느 게 맞다 much better very good so good 됐습니까 it is so good it is very good 맞지만 it is much better 이거 바꿔줘야 돼요 much better 다음 far 의 뜻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그렇죠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도 되고 멀리도 돼요 그러니까 farly 이런 게 없어요 원래 형용사만 된다면 여기 ly에 붙여서 부사를 만들텐데 얘는 hard처럼 late처럼 early처럼 fast처럼 알겠습니까 형용사 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먼 멀도 되고 멀리도 되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훨씬 very good far better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훨씬 더 좋은 far better much better 됐습니까 그 다음 still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으로 부사로서 어찌씨로서 제일 먼저 만나죠 사실은 얘가 뭐 가만히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긴 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뭐 이런 뜻도 있어 형용사로서는 뭐 어쨌든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으로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건데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훨씬 이런 뜻도 있다 still better very good still better 됐습니까 여전히 더 좋은 여전히 더 좋은 이 아니고요 훨씬 더 좋은 이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stay bett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ven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심지어 심지어 그쵸 그 외에도 뭐 평평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짝수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 천천히 만나볼 거고요 어쨌든 얘가 심지어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even better 훨씬 더 좋은 훨씬이란 뜻도 있다 a lot도 마찬가지죠 많이 란 뜻도 있지만 a lot better 훨씬 더 좋은 자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냐 방금 지금 배우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크게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뭐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은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자리에다가 cold 해 놓고 it is so cold 나 it is very cold 해 놓고 맞냐 틀렸냐 묻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빈칸을 해 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겠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라고요 much better mutual more far better 또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그럼 뭐 a lot better 5종 세트라 했으면 5종 세트 much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아 cold 했네 it's much colder far colder even colder still colder a lot colder 훨씬 더 차가운 very colder는 안 된다 또 다른 출제 유형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벨이나 수 같은 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까지 준비해야 되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두 고르세요 라는 문제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5종 세트로 그래서 뭐 better 같은 거 뒤에 넣어서 much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이런 식으로 암기해 두시고요 이런 건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입이 하는 겁니다 much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이런 식으로 읽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호주가 한국보다 훨씬 더 크다 라는 문장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호주가 한국보다 훨씬 더 크다 라는 표현은 Australia is larger than Korea virtual far larger still larger even larger a lot larger 할 수 있다 very larger 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최상급 비교의 뜻이 가장 누구누구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 가장 키가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당연히 최상급을 사용하고 최상급 만드는 방법은 죽일 때 hottest bigest 그렇죠 most beautiful 이런 식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면요 뭐 내 친구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써있으면 무슨 수학공식 갖고 찾아보기도 싫어 그래서 얘를 하나 간단하게 써먹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내 친구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이란 표현을 만들고 싶다 내 친구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 더 더 또 골피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이렇게 하면 내 친구 중에 가장 키가 큰 더 털리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이 떨어존 원 오브 더 북스가 맞아요 원 fácil 원рав도 북이 맞아요 원어브 더 머니가 맞아요 털리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이렇게 하면 내 친구 중에 가장 기억하거든요 털리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원 오브 더 북스가 맞아요? 원 오브 더 북이 맞아요? 원 오브 더 머니가 맞아요? 쓱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 오브 더 북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책들 중 한 권이란 뜻이죠 그래서 원 오브 뒤에는 뭐 중에 하나란 얘기야 뭐 중에 하나라 그러면 그게 당연히 한 개라야 되겠어요 여러 개라야 되겠죠 여러 개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브가 여러 가지 뭐뭐 의란 뜻도 있지만 뭐뭐 중에서 란 뜻일 때 오브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가 봐야 된다? 복수 명사가 올 수밖에 없고요 털리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했듯이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그래서 털리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그러니까 털리스트 인 마이 프렌즈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털리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그치 기준아? 지금 끝나고도 또 해야 되냐? 뭐라? 에이 틴 왜? 없나요? 틴 야 왜? 모르는 건 아니지 내가 뭐 묻는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표현도 있냐 자 나에 반해서 라는 표현 먼저 만들어볼까 나에 반해서 In my class 하면 되겠죠 In my clas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장 어떠하다 구미에서 가장 뭐 구미에서 가장 좋은 아니면 나의 반에서 가장 키가 큰 그래서 우리 반에서 가장 키 큰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 더 tallest in my class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The tallest in my class James is the tallest 해놓고 어디에서 가장 키가 크다 하고 싶으면 In 플러스 단수명사 하면 되겠죠 In 플러스 단수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디에서 라고 얘기하니까 한 장소에서겠죠 한 장소 세계에서 세계에서 In the world죠 오브 더 월드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게 하나 있긴 한데요 1년 중에서 라는 표현할 때 예외적으로 1년 중에서 라는 표현할 때 오늘이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동지라 부르죠 그렇죠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길면 사지라 부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1년 중에서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Of the year 라고 합니다 In the year 가 아니고 Today i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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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ay is the longest of the year 오늘이 하지라면 Today the day is the longest of the day 오늘 낮이 1년 중에서 가장 길어 이렇게 할 때 Today The day is the longest of the year 그래서 1년 중에서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Of the year 뜻은 1년 중 이런 표현입니다 In the year 가 아니고 Of the year 원래는 복수명사 와야 되지만 1년 중에서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Of the year를 쓴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이 보이죠 그럼 Mercury가 뭘까요 Mercury 다음은 Venus죠 그렇죠 Venus 다음은 Venus 다음은 Earth죠 그렇죠 Earth 다음은 Mars죠 Mercury가 뭐겠어요 수성이죠 수금지와 목토천해 아시죠 네 Mercury는 수운이라 뜻도 있고요 지금 이제 In the solar system이 보이는데요 Solar system이 뭘 것 같아요 태양계죠 태양계 태양계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수성이 가장 작은 행성이다 클라닛의 행성이죠 수성은 가장 작은 행성이야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그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모든 행성들 중에서 였으면 만약에 수성이 가장 작은 행성이야 모든 행성들 중에서 하고 싶었으면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Of all planets 했겠죠 모든 행성들 중에서는 뭐라고요 Of all planets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어디에서 태양계에서 하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In the solar system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옆에는 The red cap이겠죠 여기 캡이니까 The red cap is the cheapest 그래서 빨간 모자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 Of the caps 뭐 중에서 그 모자들 중에서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빨간 모자가 그 모자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다 The red one is the cheapest Of the caps Of the 무슨 명사라고요 복수명사라고요 The caps 모자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Of my friends 하지만 수성이 어디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라고 하고 있죠 어디에서 외열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서 태양계에서 수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Of all the planets 됐습니까 사실은 인이 사용된 건 뭐가 생략된 거냐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Of all the planets In the solar system 생략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얘기한다면 In the store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9학년으로 올라가니까 뭘 배우느냐 열등비교라는 걸 배우느냐 열등비교라는 걸 배우느냐 열등비교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열등비교 별거 아닙니다 열등비교 열등비교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야 더 라는 말이 들어왔죠 우리말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 더 어떻다 이런 걸 보고 비교끓 비교라고 해요 더 뜨거운 더 아름다운 더 키가 큰 근데 얘를 뭘로 바꿔서 덜 이란 뜻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걸 보고 열등비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것보다 더 비싸면 그러면 저것은 이것보다 덜 자 이것이 저것보다 더 비싸대 그럼 이게 더 비싸지 그쵸 자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이것이라 치고 이게 이것이라 치고 그럼 이게 저것보다 더 비싸면 얜 만원이라 치자 얜 오천원이라 치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것보다 A가 B보다 더 비싸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B는 A보다 덜 하고 뭐 쓸까 우리말로 그렇죠 덜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것은 이것보다 덜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열등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나는 내 친구가 나보다 키가 더 커 그러면 내 친구는 나보다 더 키가 크다 나는 내 친구보다 덜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를 보고 열등비교라고 합니다 더 어떻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거야 이건 그냥 비교입니다 근데 더가 덜로 바뀌는 걸 보면 열등비교를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가 인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문법적인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얘를 영어로 써보면 이거 더 비싸 이겠죠 이게 더 비싸 저것보다 근데 얘를 덜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That is less expensive than this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덜 비싸다 That is less expensive 됐습니까? 여기 열등비교에서는 문법적으로 자주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지금 일부러 틀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Today is less colder than yesterday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이 어대보다 덜 춥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ess new에는 무슨 급이 오면 된다? 원급이 오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비교급이 있으면 틀렸다라는 것 정도 열등비교에서 문법적으로 열등비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말을 의미로 먼저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너는 나보다 키가 덜 크다 더 라는 의미를 덜 이란 말로 바꿨으면 되는데 그게 less가 하는 말이다 less도 사실은 less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less는 사실은 얘가 비교급이죠 뭐의 비교급이었습니까?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었습니다 little, less, list였어요 우리가 비교급 만드는 게 more였죠 그럼 more의 원급은 뭐였습니까? 뭐 아니면 뭐였어? many 아니면 much였죠 얘가 최상급은 most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라고 그랬어 I have little money 할 때 little이라고 그랬어요 little boy 할 때 little하고 little money 할 때 little이 뭐가 다른데요 선생님 little boy는 꼬맹이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이란 뜻의 little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little은 양이 거의 없는 이란 뜻의 little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거의 없는 little 양이 더 없는 less 그다음에 최소의 list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less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고요 less 자체가 무슨 급이니까? 비교급이니까 그 뒤에 비교급을 또 쓰면 잘못된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마치 less colder 하는 것은 more colder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틀린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less 뒤에 원급이 와줘야 되겠다 규진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라 재미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덥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덥다 than yesterday 해야 되고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less hotter 하면 less hotter 같은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today is less hot 오늘이 덜 더워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덥다는 얘기는 어제가 더 더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니까 어제가 오늘보다 덜 더웠어 아 참 더 더웠으면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됐습니까? 자 비교급의 최종 목표는 어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원급 비교로 해볼까? 원급 비교로? 일단 이런 말을 써울만큼 오늘은 어제만큼 덥지는 않다죠? 그니까 이거랑 또 다른 똑같은 문장은 뭐다? today is not as hot as yesterday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today is not as hot as yesterday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이 세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꼬 딸갛거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a의 1번에 오면 끝에 유리즈가 보겠는데 이 자리에 왜 유리가 오면 왜 안 되는지 문제풀이하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유리가 왜 안 되는지라는 질문하고 유리즈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오케이 러시안이 가질 수 있는 뜻은 총 몇 가지인데 러시안이 가질 수 있는 뜻은 총 몇 가지인데 세 가지죠 그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는 뻔하죠 풀이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려운 거 있나? 뭐 athlete 아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에 4번에 all d에 생략된 말 있죠? all d에 생략된 말이 무엇일까? all d에 이게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에 오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가 tv보다 훨씬 더 비싸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이거 평소보다 라는 표현 이거 참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한 덩어리로 문제 풀이하면 평소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겠지만 많이 쓰이니까 이건 통째로 평소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사실은 뭐 고래는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이 의자보다 더 무겁고 에베스 산이 세계에서 란 말은 없네 가장 높은 산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최상급 주고 했고요 비교와 최상급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건 앞으로 시험문제에 나오게 될 거니까 잘 배워두세요 그리고 특히 얘는 여기서 포커스 55에서 두 가지 문법을 다루겠다고 했는데요 앞에 먼저 배우는 as 원급 as you can 수학 공식처럼 써있네 자 그래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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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as you can 으로 읽히면 되겠습니다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라는 뜻이죠 as soon as you can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될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탄탄해져서 고등학교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다루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급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죠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라는 건 그냥 이것은 저것보다 두 배 더 크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배수사 비교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저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결국 크긴 큰데 만약에 하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다른 하나는 우연히 1000제곱미터라 치자 그러면 뭐 얘가 A이고 이게 B다 치자건 B는 A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딱 보니까 500제곱미터고 하나는 1000제곱미터네 그러면 B는 A보다 두 배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 할 줄 아는데 한국어로 할 줄 아는데 영어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배수라는 게 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기수라는 게 있고요 서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 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1, 2, 3, 4, 5, 6, 7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다음에 얘는 1st, 2nd, 3rd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다음에 얘는 2번, 3번 또는 2배, 3배 라는 뜻을 가지라는 애들을 보고 배수서라고 합니다 오케이 3배는 알 텐데 3배를 모른다 치면 그러면 3번은 알 텐데 3번이 뭐죠?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해야 됩니까? 하루에 3번 해야 되죠 You should brush your teeth 3 times 됐습니까? 3 times a day가 하루에 3번이었죠 배수는 2배 3배 2배 라는 뜻도 있고 2번 3번 이라는 뜻도 있어요 둘이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2배 3배랑 2번 3번이랑 왜 같은 뜻이 되느냐 곱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상단 안에 2개씩 들어갈 거야 2개씩 공을 2개씩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2개씩 2번 들어가면 몇 개가 들어가게 되지? 4개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2개씩 2번 들어가는 게 2 곱하기 2를 의미하죠 그렇죠? 2가 몇 배 됐어요? 2배 된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번 하고 몇 번 몇 번 할 때 번 하고 몇 배 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 횟수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누구다? 타임이다 타임의 뜻이 시간 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무슨 뜻일 때 번이나 또는 횟수 배 라는 뜻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세 번이 뭐가 됐습니까? 3타임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을 잘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두 배 두 번은 뭐라 하거나 2타임즈라고 하거나 또는 이거 한 단어로도 하죠 오케이 그게 뭡니까? 트와이스죠 됐습니까? 여기가 두 번 또는 두 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1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3번은 뭐라고 합니까? once라는 단어가 있죠 물론 뭐를 쓰기도 한다? 내가 one time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one time은 별로 안 쓰고 once를 많이 쓰죠 once twice 그 다음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배수입니다 배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한국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As soon as you can, 그렇죠? 최대한 빨리, as soon as you can, 됐습니까?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우리, 그렇죠? 숙면 숙면 여기 점심 먹고 직장인들 주무시는 곳 아닌데요 자, 그래서 As soon as you can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As soon as you could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Can을 쓸 거냐, could를 쓸 거냐는 시제의 일체라는 문법을 따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쓰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대 집에 그렇죠? 와 움찔한다 그치?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대 그러니까 막 움찔움찔하는데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켜겠죠? 됐습니까? Come home, 뭐 해라? 집에 와라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됐습니까? 오늘 스파게티 해놨어 됐습니까? 시간 지나면 뭐 해버리면 터져버리죠 됐습니까?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그 다음에 뭐 You can을 쓸 거냐, You could를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 You만 자꾸 하니까 You만 들어가는지 알 수도 있으니까 먹기 대회 나갔다 사과먹기, 사과 누가 머리 먹나 대회 나갔다 탭시다 He ate the apples as many as He 했고 굳이 8이라는 시대를 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렸다는 거 어둠지 쳐야 되겠죠 He ate the apples as many as he could 그는 사과를 먹었다 어찌 먹었다? 그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as 원급 as 주어 can 또는 주어 코드를 사용합니다 코드가 온 이유를 여기에 왜 can 안 돼요? 얘한테 물어봐라 됐습니까? 얘는 명령물이잖아 그렇죠 명령물이니까 언제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해야 되는 행동 당연히 여기는 코드가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can을 쓸 거냐 could를 쓸 거냐 이거에 어떤 문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can을 쓸 거냐 could를 쓸 거냐를 고민하는 문법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시제의 일치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나는 시제의 일치 난 너무 싫은데 하면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as soon as possible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라고 하고 있죠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라는 말은 가능한 빨리라고 해도 되겠죠? 그니까 come home as soon as possible 하면 되고요 예로 바꿨을 때는 시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ossible는 형동사인데 형동사를 가지고 이게 현재 시제니 과외화 시제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e ate the apples as many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됐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많은 상황을 보고 he ate the apples as many as 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soon as you can as many as he could 같은 거를 간단하게 as soon as possible 또는 as many as possible as much as possible 이렇게 표현하면 가능한 많은 갯수 하고 싶으면 as many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양 하고 싶으면 as much as possible 됐습니까? 뭐 가능한 빨리 as quickly as possible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배우고 나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 얘를 이렇게 여기다 밑줄 이렇게 꺼놔요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꿨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무슨 문입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누가 해야 될 행동입니까? 1인칭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2인칭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3인칭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당연히 2인칭이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2인칭 상대방을 나타내는 u와 그다음에 자 이제 u를 쓰고 나 쓰면 고민해야 될 게 can 쓸 거냐 could 쓸 거냐인데 현재 시제니까 can을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먹었습니까? 그 남자가 먹었잖아 그쵸 그다음에 고민해야 할 건 can이냐 could이냐인데 8 과거시제니까 이 자리에는 could가 와야 되겠죠 요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예문 한번 볼게요 we visit grandma as open as we can 됐습니까? 우리가 할머니를 방문하는데 어떻게 방문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니까 이거를 we visit grandma as open as possible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as open as possible 하면 두 가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주어가 뭐가 생냐? 주어 못 써야 돼 여기 he일까? she일까? i일까? 생각 쓸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can인지 could인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혹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we we visit grandma as open as we can 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we visit grandma as open as possible 됐습니까? 기절이었다 기절 자 그다음에 배수사 비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배수사 비교급 10 결국 여기서 최종화에 배우고 나면 지금 배수사 비교급 10이랑 배수사 as, 원급 as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왜 둘이 똑같은지는 우리말로 생각해도 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 칩시다 호주가 한국 면적의 두 배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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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 거나 라고 얘기하는 거나 호주는 한국보다 두 배 더 크다라는 얘기나 호주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두 배만큼 크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투란더트는 뭐랑 비교했을 때 얼음과 비교했을 때 얼음만큼 차갑다라는 게 원급 비교를 했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온도를 내봤어 투란더트의 온도는 마이너스 아 0이네요 배 라고 하긴 했는데 얼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1도라 치자 투란더트의 체온은 마이너스 2도라 치자 그러면 투란더트의 체온은 얼음에 비해서 두 배만큼 차갑다 이만큼 더 차갑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과학적 사실이라면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두 배 더 차갑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두 배만큼이나 차갑다 만큼이나 나는 너만큼 키가 커 할 때는 원급 비교했었죠 근데 거기다가 몇 배를 집어넣었어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뭐 오스트랄리아 오 뭐야 그래서 오스트랄리아 is twice bigger than korea 라고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오스트랄리아 같은 거 쓰기 오스트랄리아에 틀렸네 오케이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twice as big as korea 오스트랄리아 is twice as big as korea 라고 얘기하나 오스트랄리아 is twice bigger than korea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선생님 비교 파트의 문법의 최종 문법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급 비교 배수사 비교나 이거 말로 하면 되게 뭐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원급 비교에 배수사를 넣은 거나 비교급 비교에 배수사를 넣은 거나 똑같다 라는 설명을 그냥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호주는 한국에 비해 두 배만큼 크다라는 얘기나 호주는 한국보다 두 배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결국 하는 얘기는 똑같다 오케이 내 방 크기하고 네 방 크기를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방 크기가 네 방에 딱 두 배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밑에 문장 먼저 내 방이 두 배 더 커요 my room is twice larger 뭐보다 than yours 할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as as 사이는 원급이죠 than은 비교급이라고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자 배수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배수사는 말 그대로 몇 배라는 뜻도 되고 몇 번이란 뜻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수 플러스 타임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투 타임즈, 쓰리 타임즈 기수가 원 투 쓰리 포 파이브를 기수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뭐 투 타임즈, 쓰리 타임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배는 투 타임즈 또는 트와이스 로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1배는 나쁜 놈들이니까 자 1배는 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한 번이란 뜻을 갖고 있는 원스가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모두 가능은 하다 원 타임도 가능은 하다 참고로 얘도 배수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에 얘하고 얘 뒤에 있는 얘 때문에 뭐 할 말이 있죠 트라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왔으니까 트라이의 뜻이 뭐가 된다라는 거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보면 끝에 마지막 부분에 뭐 앱 파스블 써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파스블 써 있는 게 1번하고 3번인데 파스블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 바르게 해석해라 자 비에 1번은 여기에 시켄 하면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에 2번에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이 뭐 되시고 왔는지 비에 선생님이 더 앱 비를 가만히 살펴 보다가 비에 2번하고 3번은 1번은 아니잖아 1번은 아닌데 2번, 3번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1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왜 캔이 안 되고 코드가 와야 되나 이 정도만 얘기할 건데 근데 2번, 3번은 공통적으로 뭔 얘기를 할 거리가 있어 눈치 채셨나요? 2번, 3번은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거 다른 버전이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또 다른 버전 3번도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다른 버전이 존재하죠 됐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버전 문장이 무엇일지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왜 1번은 얘기 안 하는데 2번하고 3번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의 1번에 보면 USED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 USED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더 USED BOOKS니까 여기에서의 USED는 하나의 뜻으로 USED가 다양한 뜻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USED BOOKS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USED가 다양한 뜻 중에서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의 4번에 끝에 보면 WITHOUT STOPPING이 보입니다 WITHOUT STOPPING 이 표현을 보고 WITHOUT DOING 표현이라고 합니다 WITHOUT DOING 그래서 파파구한테 이 문장을 타이핑해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관찰해 보시고요 WITHOUT DOING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건지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OUT DOING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WITHOUT HAVING 뭐 DON'T GO TO SCHOOL WITHOUT HAVING BREAKFAST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ON'T GO TO SCHOOL WITHOUT HAVING BREAKFAST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ITHOUT DOING은 뭔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WITHOUT DOING 하면 이게 뭔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트라이 뒤에 이번엔 투 리드네 아까도 트라이 뒤에 투 두였구나 그때 한꺼번에 얘기할 거니까 그다음에 C에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한 거 C에 1 2 3 4 중에서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한 게 몇 개가 보이냐 하면 내 눈에는 음 걔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똑같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얘기하겠다 잠깐만 아 얘는 그 얘기를 하는 문제구나 아까 B에 2번 3번에 대체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대체 버전이 있다고 얘기하려고 봤더니 음... 그쵸? C에 2번 3번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게 될 대체 버전이 있는 건 1번하고 2번인데 그걸 답에다 적는 거군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3번 4번은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 N은 가능한 천천히 수영했다 이거 딱 봐도 무슨 시제? 과거로 표현해야 되고요 토니는 나보다 두 배 더 빠르게 달렸다 딱 봐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비교 표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다룬 적 없는 비교 표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습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3학년 때라든지 그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포커스 56 56에서는 하나는 쉬운 거고 하나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있는 거 두 가지 문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쉬운 거 먼저 할게요 비교급 앤드 비교급 비교급 앤드 비교급 아무거나 해보자 지금 이제 계절이 가을이고 점점 겨울이 다가오니까 여기에 이제 뭐를 가지고 설명할 거냐 하면 콜더 앤드 콜더를 넣고 설명할게 콜더 앤 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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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가 자꾸 짓거려 자 그래서 시간과 추워지는 정도의 관계 이렇게 다 하고 칩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되죠 이러면 콜 춥다 그쵸? y는 5의 그래프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모양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런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냐 하면 it get get cold 라고 했죠 그 다음에 get 대신 쓸 수 있는게 becomes cold turns cold grows cold 같은게 있다 했어 자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니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어떻게 상태가 변해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는 행복해 라는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난 뭐 좀 뭐 영화를 보는 동안 점점 슬퍼졌어 슬픈 영화 보는 동안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슬퍼졌어 i got sad 이런 식으로 i am sad i was sad 하면 그냥 난 슬펐다 슬프다 하고 정체된 어떤 상태의 느낌이 지속된다는 b 동사를 쓰면 그냥 계속 그런 상태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b 동사 대신에 get이나 become이나 turn이나 grow 같은 거 뒤에 형용사를 넣으면 점점 어떻게 돼간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뭐 요 며칠 전에 그랬어 그치 요 며칠 전에 아침에 여러분 학교 가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죠 안 그래요 요 며칠 전에 일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안 그랬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면서 깜짝 안 놀랐어요 그렇죠 갑자기 어제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였는데 오늘 학교 갈 때 갑자기 3도가 됐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럴 거다 it gets colder and colder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느낌이다 y는 뭐의 그래프 x 제곱의 그래프로 표현하겠죠 it gets colder and colder 하면 무슨 뜻이 된다 점점 더 추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때 이렇게 쓰겠고 이걸 보고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상태가 우리가 이제 비교급이라는 걸 무슨 문법 배우고 나서 얘기한다고 그랬다 형용사와 부사를 배우고 나서 비교를 배운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급격하게 어찌 변해 간다든지 급격하게 어떤 상태 변해 간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은 냄비를 내가 불 위에 올려놨어 그러면 it gets hotter and hotter 하겠죠 그렇죠? 왜? 양은 냄비를 급격하게 뜨거워질 테니까 y는 x 제곱의 그래프로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왜 뚝배기로 올려놨어? 뚝배기는 it gets hot 하겠지 그냥 서서히 따뜻해질 테니까 뜨거워질 테니까 그래서 뭔가의 상태가 어떤 상태 또는 어찌 변해가는 걸 급격하게 변해간다는 느낌을 하고 싶을 때 cold and colder, hotter and hotter 하고요 more를 쓰는 경우에 more를 한 번만 쓰면 됩니다 more beautiful and beautiful more beautiful and more beautiful 할 필요가 없죠 more famous and famous 이런 식으로 more popular and popular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점점 더 인기가 높아져 간다 more popular and popular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게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에요 밑에 설명 먼저 볼까요? 자 그래서 점점 더 y는 x의 제곱에 급격하게 어떤 상태가 변해간다는 느낌을 할 때 비교급 앤드 비교급 앤드 비교급을 쓰고 그래서 예문은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the wor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읽어보겠습니다 더 the wor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의 발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뭐의 발달 때문에 the wor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두 가지 기술이죠 뭐하고 뭐의 발달 때문에 the wor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해집니까? 그렇죠? 뭐하고 뭐? 트랜스포테이션의 발달 때문에 그 다음에 텔레 트랜스포테이션의 발달과 텔레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때문에 그래서 the wor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해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이 뭐겠어요 교통이죠 교통수단 텔레 커뮤니케이션은 그럼 뭐겠어요 원거리 의사소통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the wor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발달 트랜스포테이션 즉, the development of 트랜스포테이션 and 텔레 커뮤니케이션 the wor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됐습니까? 오케이 세상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뭐 여기 진행이 없어서 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교급에도 비교급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the world is small 이렇게 하면 세상은 세상 참 좋구나 이런 느낌이죠 근데 the world gets smaller 이러면 또는 뭐 the world gets smaller 이런 느낌이고 그거를 아 세상 참 빨리 변하네 와우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더니 멀리 있는 친구한테 옛날에는 그냥 전화통화 해외 유학 간 친구한테 전화통화 정도 가능했는데 갑자기 사진도 보내고 동영사도 보내고 그렇죠? 온갖 걸 다 보낼 수 있게 됐네 옛날에는 소포로 비디오 테이프 찍어가지고 뭐 이거를 뭐 우체국에 들고 갖고 비디오 테이프 이거 미국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래야지 그 친구가 동영상 비디오 끼워가지고 보고 아 얘들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사진 찍었는 거 뭐야 인화 현상 해가지고 그걸 소포에 보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야지 미국엔 친구가 아 얘들 얘들 뭐 10년 지나니까 얼굴 모습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차갑차갑 찍어갖고 카톡 얼마 전에 말이 됐나 어쨌든 바로바로 보낼 수 있죠 세상이 변하는 속도의 느낌이 어떻다 어떻게 변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막 변하더라 해서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한데요 자 더비더비라고 합니다 더비더비 더비더비 자 더비더비는 일단 얘는 어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틀렸어 원래는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인데 그런데 그런데 봐주는 거야 이렇게 써도 봐주기로 하자 일단 이거는 뭐로 붙어왔냐 더비더비의 출신은 여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높이 가게 된다면 더 추워질 거야 이거 어느 문법 할 때 배웠는데? 그쵸 이거 뭐였습니까? If we go up 더 높이 더 높이인데? 더인데? higher 날씨 얘기하니까 아무튼 it will be colder 더 추워지는데? If we go up higher it will be colder 이거 뭐라면서 배웠죠? 제목을 못 붙이죠 학생들은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조건문이라 배웠어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될 거야 If we go up higher 하게 된다면 it will be colder 해질 거야 이렇게 배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한 누가다 표시해봐 그러면 누가다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두 번 나오죠 그렇죠 누가다 다시 말하면 주어동사 부분이지 두 번 나왔는데 이건 몇 개 문장이야? 한 개의 문장이죠 오케이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한 개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접속사 라고 불리는 녀석의 품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접속사 If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간 더 높이 올라간다 더 추워질 것이다 해서 여기에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 의 다자를 떼버리고 If가 가지고 있는 뜻인 만약 뭐뭐 안다면 이들어가서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더 추워질 것이라고 여기 버리작머리 없이 위를 쓰지 마라 라는 얘기 했었던 적 있죠 자 더비 더비는 이 표현을 더 간단하게 한 거예요 더비 더비 이 표현을 더 간단하게 하는데 그런데 더비 더비가 문법적으로 원래는 틀렸다고 그랬죠 자 문법적으로 틀린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지금 비교라는 파트를 만나 그동안 쭉 해왔는데 비교라는 파트를 하면서 더를 좋아하고 더를 꼭 써야 되는 건 원급 비교였습니까 비교급 비교였습니까 최상급 비교였습니까 최상급 비교였습니까 그러니까 더는 원래 최상급 앞에 쓰는 게 정상인데 얘는 비교급 앞에 온단 말이야 더 하티스트 더 콜디스트 이게 맞는데 더 콜더가 맞게 해준다는 거 첫 번째 원래 틀렸는데 봐주기로 한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틀린 이유는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어요 이 표현은 더비 더비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접속사가 없어도 봐주겠다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봅시다 이 표현을 어떻게 받느냐 더비 더비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C 합니다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얘를 쓰고 더 하이얼 썼어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남아있는 걸 쓰면 돼 더 하이얼 위고 업 심표하고요 접속사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해서 데리고 올 차례인데 그냥 안 쓰고 더 코덜 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걸 쓰면 돼 더 하이얼 위고 업 더 콜덜은 비 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하면 되고요 더 높이 우리가 갈수록 더 차가워 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더비 더비라고 합니다 오 규제 이것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천재 역시 문법 천재 이놈 시키야 어 니가 더비 더비를 언제 다시 자세히 들을 거야 어 더 하이얼 위고 업 더 콜덜은 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까지도 되느냐 자 이렇게까지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뭐 등산하고 있어 높은 산 그렇죠 높은 산에 등산하고 있으면서 누가 더 하이얼 더 콜덜 이랬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더 높은 더 추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더 높이 갈수록 더 추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해서 더 하이얼 더 콜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단순화 시켜서 주어 농사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미술사 쪽으로 보면 뭐 미술사 대충 뭐 미술에 좀 관심이 있으면 뭐 좀 옛날 화가 뭐 르네 모네 아니면 고흐 또는 그 더 이전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이 그린 그림은 어떻습니까 누구랑 비교했을 때 피카소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칸딘스키 뭐 대표적으로 피카소가 그린 피카소가 그린 그림 아무거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뭐였어 뭐였어 그러면 피카소 같은 화가들을 보고 현대미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현대미술을 이렇게 현대미술의 선구자격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림들이 아름답다 우리께 더 좋다 옛날 것보다 지금께 더 낫다 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한번 읽어볼까요 The less the better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모던 아티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은 이거 겠죠 그렇죠 옛날 미술은 The more the better 였는데 현대미술가들은 수많은 생략이라든지 추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The less the better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대미술가들이 이 현대미술가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적을수록 더 낫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레스가 리틀의 비교급이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모던 아티스트들이 뭐라고 다 했다 The less the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더비 더비입니다 자 더비더비 보겠습니다 더 비 할수록 더 비한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준다 원래 더는 최상급 좋아하는데 봐주기를 했대요 됐습니까 왜 원래 영어 문장은 원래 영어 문장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주어동사 물론 얘는 접속사가 있어서 주어동사 약간 밀려났지만 어쨌든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주어동사가 뒤로 가있어 갑자기 뭐가 앞에 나왔어 비교급 표현이 먼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뭔가 좀 특이한 표현 할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세요 대구 그래서 더 순어 위 어라이브 더 순어 위 더 순어 위으리 더 순어 위 로라이브 뭔뜨드신 거 같아요 더 빨리 우리가 뭐할수록 떠날수록 더 빨리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 빨리 출발할수록 빨리 도착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온 문법 중에서 뭐랑 똑같은 표현이다 if 다음에 누가 다 써야죠 if we leave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죠 뭔가 뭐 없어지죠 if we leave sooner we will 또는 그냥 arrive 써도 되고요 we will arrive sooner 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 말이야 만약 우리가 더 일찍 leave 떠난다면 we will arrive sooner 우리는 더 일찍 도착할 거야 이걸 더비 더비 할 수 있대 어 그러면 얘들이 앞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더 이상 더 이상 접속사가 필요 없대 if가 사라져 더 sooner we leave 더 sooner we arrive 더 sooner we live 더 sooner we will arri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and 비교급에서 아까 전에 more beautiful and more beautiful 할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more and more beautiful 하면 된다 됐습니까 more and more beautiful more and more popular more and more different more and more difficult he's getting more and more handsome 그렇죠 제 얘기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그렇게 무섭게 쳐다볼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다 he's getting more and more handsome 그쵸 흥용수술 받는 모양이죠 y는 x제곱의 그래프로 잘생겨지고 있답니다 날씨가 더 따뜻할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져 그 다음에 우린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오네 그 오염된 강이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다 깨끗해지는 정도가 이렇게 깨끗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보면 폴루티드가 보이는데요 폴루티드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오염되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폴루트의 뜻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 폴루트는 무슨 뜻일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폴루트의 뜻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버가 폴루트를 한 거야 폴루트를 당한 거야 지금 당한 거네요 폴루트의 뜻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테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폴루션은 그건 뭘까요 폴루션 폴루션 딱 봐도 무슨 품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폴루션 안 봐서 하지마 그렇지 명사겠지 그렇습니까 에어 폴루션 워터 폴루션 이렇게 쓰겠지 그렇습니까 봄이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 그 배경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메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더 나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더 라는 말을 넣어주면 없지만 넣을 수 있겠죠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오케이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너는 더 빨리 배운다 우리 말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영어에는 뇌를 넣어줘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죠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더 빨리 배운다 이러지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너는 더 빨리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말은 떠나야지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죠 오케이 그 악의는 점점 더 영리해졌다 무슨 시제? 과거 i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c로 시작하는 단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혹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비교파트에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마지막 파트일 것 같네요 비교에 문제 꼼꼼하게 잘 풀어보시고요 비교 파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복습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